첫 방 날 지금은 새벽 5시 22분 샵에 가는 중 저는 맨날 먹는 거 먹었죠? 저는 보는 것만으로 배불네요 우리 엄마가 사오신 샌드위치 딴 거 아니고요 사오신 샌드위치 이게 특징이 있어요 이게 운명적인 거야 이름이 뭔지 알아요? 엔도로지 엔도로지 쌤도 있고 꼭 우리 엄마가 이거 찍어온 거 같지 않아? 거기 조금 쉬어서 이빈 효과를 일단 갖다 올려 그럼 일단 카메라 때 봅시다 옷 갈아입을 거야 카메라에 드릴까요? 카메라에 드릴까요? 하아!! 래고래 래고래 아라 이리오 아직 모르겠어요 아까도 무대 올라가기 지점까지 안 떨리다가 올라가니깐 떨리더라구요 네 오늘은 오늘은 의상이 이미 뮤비 때의 첫 씬 마트에 찍었던 핑크 옷을 입기 때문에 머리도 똑같이 했습니다 나 로시에요 아직 커버랑 기대문들이 다 기대문들 내가 로시였던 포인트가 허리띠야? 오늘 포인트는 많아요 귀도 있구요, 머리도 있구요, 목도 있구요, 허리도 있구요 자켓 대표님이 좋아하셔가지고 살짝쿵 팔찾기가 힘든 옷이죠? 여기가 짧은 옷이죠 마이크 뭐죠? 아픔아 칭찬 إلى 여기서 결혼하러 가고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첫 방송을 끝냈는데 그래도 첫 생방인데 우리 블루밍님들께서 앞에 딱 가운데 스탠딩에 서 계시더라고요 루시를 딱 들고 앨범과 너무너무 감동받았고 또 리허설 때 또 제가 카메라는 이리저리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딱 생방 때 그래도 잘 생각 같아서 저는 첫 방송으로서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유 있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옷이 되게 좋고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미트에요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내일도 남았고요 내일도 가고요 반납주도 갈 거고요 우리 많이 많이 봐요 이번엔 다음주 팬미팅 팬미팅이야? 팬사이네 팬사이네